오늘도 한 끼만 오늘도 한 끼만 자 오늘 오이데이입니다 오이데이 5월 2일 오리데이 오리먹는 날이에요 오리먹는 날 훈제오리랑 장바갖고 스테이크 같은 거 하나 샀고요 소세지 샀고요 그리고 갈비만두는 제가 좋아해서 맛있어보여서 샀고요 훈제오리 샀습니다 한 팩에 한 11,000원 정도 하고요 한 팩에 600g 한 팩은 옆에 더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추천가지차 5,000원에 다운로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도 추천가지차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구독자들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아 진짜 이거 신입대 하던 짓인데요 원래 신입대는 시청자가 얼마 안되잖아요 아 우리 써니님 달달하게 별풍선 100개 아 내 키자마자 감사합니다 나 오늘 근데 돈 많이 들었는데 운영자님 안오시면 완전 꽝인데 고맙습니다 먹기도 되네 100분 100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잘달하네요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자님 와야되는데 님들 내가 뚱뚱해서 더운 것도 있는데 잘 들어봐요 내가 뚱뚱해서 더운 것도 있는데 내가 뚱뚱해서 더운 것도 있는데 내가 뚱뚱해서 더운 것도 있는데 앞에 불판을 들고 집안에서 이 겨울주 한 번 두꺼운 걸 잃고 고기를 구우면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이런 짓은 겨울에도 더워요 이런 짓은 겨울에도 더워요 제주도 비와요 많이는 안오고요 보수비 오늘 제주공항 다 결항됐대요 오후편 그리고 재난문자 떴어요 오늘 오늘도 폭설 강풍 큐큐도 뿌리고 스티커도 주시고 그래요 오늘 오이데이 이벤트라고 오늘 오리고기 먹는 먹방비자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벤트입니다 오이 오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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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비 오더라고 결겨드려 오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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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를 맞추면 퀴즈를 주시는거구요 못맞추면 꽉인거지 근데 제가 앞전에 우리 멋벤져스 형들 방송으로 돌아왔어 운영자 안들어왔더만 꽃돼지 방송도 가봤어 운영자님 안왔더만요 그래서 속으로 어...뭐지? 오늘 너무 엄청난 도박을 하는건가? 솔직히 가격도 비싸기도 비쌌고 이제 초여름인데 더운 날씨에 잠옷입고 오리고기도 구워먹고 있고 아 오셨어요? 그래요? 오셨구나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운영자님 오면 퀴즈 내면 채창에 정답만 도배해주세요 내가 아재개그를 잘 몰라요 넌센스 퀴즈 냄대요 내가 아재개그를 잘 몰라요 내가 아재개그를 잘 몰라요 근데 퀴즈가 다 내용이 다르대 아 갈비만두가 더 맛있을 것 같아 이게 갈비만두가 몇개 안든 이유가 있어요 되게 크잖아 이게 전부야 한 봉지에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갈비만두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처음 오신 분들 추첨과 절차 5,400원에 따옴 아까마치 꾹꾹꾹 돈 안듭니다 눌러주세요 어우 탄다 여긴 기름이 없구나 갈비만두 원만두? 원만두 께 어디꺼지? 난 가갖고 신기해서 샀는데 이거 풀무원 꺼네 난 장보러 갔다가 신기해서 샀어요 만두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만두쪽은 오리 기름이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 오신 분들 추첨과 절차 5,400원에 따옴 아까마크 추첨 돈 안듭니다 추첨좀 눌러주세요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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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오리를 솔직히 안좋아해요 안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먹는데요 이벤트성으로 이거 언제 먹어야 돼요? 이거 다 익힌거 아니야? 원래 그냥 렌즈에 돌려서 먹어도 되는거 아니에요? 솔직히 진짜로요 솔직히 너무 솔직히해서 문제인데 내가 맛없게 먹을수도 있어요 오리를 원래 안좋아해요 그래서 먹을줄도 몰라요 다들 뭐 부추에다 먹더만 더 익혀야된다고? 보니깐 다들 부추에 먹고 그러더만 기름점 이쪽으로 밀어야겠다 오케이 오리기름으로 만두랑 익힙시다 부추하고 마늘 있어요 저 생마늘은 꼭 먹어요 고기 먹을 때 꿉는 맛은 안먹고요 생마늘 좋아해가지고요 마늘은 항상 있어요 집에 어 이거 탔어 이제 기름 있어갖고 안탈거야 처음에 기름 없어갖고 탔어 부추는 피로 날개진 효능과 기름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어요 공간 맞는거래요 굽는 소리 좋죠? 하나 먹어볼까? 작은걸로? 익었나? 아 뜨거워 뜨거워 먹어도 되겠는데? 먹어서 찍어가지고 음 음 음 괜찮다 나쁘지 않은 듯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불 살짝 좀 줄일게요 그래도 어느정도 온도는 유지해야 되니까 음 겁나 뜨겁겠다 만두가 안익네 불을 줄이면 안될 것 같은데? 만두만 냉동이거든요 군만두 좀 만들어보려고 했지만 안 도와주네 자 오늘 맛있게 야무지게 한번 먹어봅시다 조금씩 뒤집고 스테키 뒤집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생방입니다 생방이에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오리를 그렇게 안 친해가지고 일단 돼지고기 먹듯이 깻잎 두 장에 쌈무 올리고 다음 오리고기 듬뿍 올리고 아 찍어서 올려야지 이걸 쌈장에 안 찍어 먹나? 쌈장에 안 찍어 먹나요 이거는? 그럼 마늘은 뭐에 찍어 먹어? 원래 마늘 먹으려면 쌈장에 먹는거 아니에요? 마늘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위 소세지도 하나 올립시다 아 이거 겁나 뜨거울 것 같은데 소세지까지 소시징 음 호랑크 그리고 뜨거울 것에 대비해서 다시 위에 쌈 모 한 장 아 파채 이런거 없으니까 되게 좀 글다잉? 파채랑 먹으면 맛있는데 소세지를 분 으으으음 소세지도 아리멘 쩌 star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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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올려도 맛있는데? 제일 높이 조금씩 와요 원래 칠리소스에 찍어먹는거 맞죠? 칠리소스도 준비했거든요 아따 아따 아 나 갈비만두가 제일 궁금해 오늘 이거 첫끼에요 오늘 이거 첫끼입니다 갈비만두가 제일 궁금해 희소스 아 희소스님 스틱한게 감사합니다 712번째 그 신촌역 쪽에 현백 신촌현백 옆에 보면 그 골목에 갈비만두 파는 데 있어요 거기 거 되게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싸먹는게 진짜 맛있네 싸먹는게 최고야 오류고기 오류고기는 원래 머스타드에요 나 부추도 되게 좋아하는데 미리 알았다면 부추랑 사다가 간장에다가 해갖고 겨자 연겨자로 소스 만드는거더만 만들어서 먹을건데 오류를 나의 라이크 타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쩌다 그냥 지나가다 주워 먹는 정도라 이거 오류를 먹으면 인생에 한 두 번 먹는거 같은데 머스타드 찍고 그리고 칠리 하나 찍고 아이고 운영장님 오르셨군요 운영장님 제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갖고 신입때 마음으로 동물원 입고 먹고 있는데요 괜찮네요 네 막 먹고 있어요 이벤트가 10시까지더라구요 원래 제가 10시 방송이라 미리 이제 빠르게 시작해서 했습니다 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놓칠뻔했어요 준비 다 해놓고 10시까지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운영장님 남자죠? 마늘 많이 넣어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유모퀴즈 맞출게요 아 밥 드셨구나 자 퀴즈 주세요 운영장님 오리가 얼어붙은 것은 뭐라고 할까요? 언덕! 언덕! 덕! 오리! 언! 얼어붙은! 언덕! 어 저는 컨닝을 한게 아니고 뭐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아 사실 아재개그를 잘 몰라가지고요 좀 공부 좀 했어요 혹시나 오실까 하고 아 스티커 500위에 감사합니다 713번째 서포터 가입도 고맙습니다 어 어 큐빈은 5월 4일날 일괄 지급되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운영장님 5월달인데 축의금 많이 나가시겠네요 열심히 돈 버셔요 저도 즐거운 시간 열심히 돈 벌게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나 아 마늘 어 내가 지금 정신이 없었고 마늘은 핫칠리에 찍고 있어 어 아 정신없어 자 쌈물을 다시 위에 올리고요 자 진정하고 다시 먹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진정하고 먹방을 다시 네 진정하고 쌈물을 또 뜨거우면 안되니까 다시 한번 벗어줍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나도 에어컨 찍고 싶은데 솔직히 이렇게 입고 고기를 구우면 진짜 덥거든요 에어컨 찍고 싶은데 에어컨 청소를 안해놨어요 열년에 한번은 에어컨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아 민호영님은 문제에 못 맞췄구나 오늘 낮에 그렇게 더웠다던데 근데 솔직히 제주도는 안 더웠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주도는 안 더웠거든요 아 이거 만두 언제만 먹을 수 있을까 아 만두 먹겄다 아 그리고 내가 비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나 진짜로 오리 못 먹어요 진짜 오리를 못 먹는데 훈제든 오리탕이든 로스든 뭐든 코스로도 비싼데 가지고 1인당 3만 5만원짜리도 머금았는데 나만 느끼는 그런게 있나봐요 음식이 가리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해갖고 못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 먹고 있네요 먹고 살려고 먹고 있네요 원래 인간은 닥치면 다 합니다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원래 오리 못 먹어요 그래갖고 항상 못 먹는 음식 얘기할 때 선지, 오이, 오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람의 심리겠죠 개인 개인의 사람의 심리인데 냄새를 난다고 느껴요 내가 오리를 뭔가 어릴 때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를 잘못 먹었나 오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못 먹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이제 오리 먹으러 갈 때 있잖아요 좋은데 난 항상 이제 안 따라가지 따라가갖고 삼계탕 먹는 그런거 얼마나 외롭던지 아 아뜨 음 저 키 175여 만두 먹을 수 있는 걸까 이거 갈비만두에요 여러분 이게 한 팩에 들은 양이 이거 밖에 안 돼요 만두가 되게 큰데 네벼만두에 배로 큰데 이거 언제 먹을 수 있지? 아니요 멋벤지 스타트 안 했습니다 왜 멋벤지 스타트 소리 도는거지? 요 며칠 전부터? 스테이크요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뭐 잘라먹어 들고 먹어야지 안 뜨겁겠지? 잘라먹을게요 아 잘라먹겠습니다 뜨겁네 아 뭘 왜 이렇게 스샷을 해 아 음 야 오히려 스테이크에서 냄새 나는데 오히려 냄새는 스테이크에서 나는데 오랜 안 나고 네 오늘은 일단 밥은 없어요 밥은 이제 왜냐면 이것도 옆에 또 있어 이거 한 팩에 600g이거든요 만 20원 정도 하는데 다 먹어야지 밥먹으면 못 먹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욕심을 버렸어요 부가적인 것들을 이제 살거라고 생각을 안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걸로 소세지 만들고 싶다고 아니 내 볼살로 소세지 만들면 그게 맛있을까? 쌈무 밑에 한 장 올리고 오리 올리고 지방맛 그리고 소세지 하나 올리고 그 위에 마늘 올리고 뜨거운 방지 뜨거운 무식잖아 호호거리고 다시 위에 또 쌈무 이러면 안 뜨겁게 먹을 수 있어요 쫄깃쫄깃 실패 뭐 넘쳐요? 뭐 넘쳐? 오리가 기름이 많아가지고 일부러 기름받이로 따로 또 준비했는데 넘칠까봐 만두 안 익은 것 같아서 먹고 싶은데 나도 솔직히 여기서 제일 궁금한게 만두에요 과연 냉동갈비만두는 맛이 어떨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신촌역 현백 옆에 골목에 보면 거기 갈비만두 파란 데 있거든요 맛있거든 먹을까? 이게 제일 잘 익은 것 같아요 겁나 크죠 속이 꽉 찼어 오리 오리 이름 알고싶어요 오리 훈제, 슬라이스, 신야초, 잔부레, 발효숙성 자연 그대로 사는 철을 발효시킨 액을 넣어 그 맛을 그 맛의 향을 더욱 더욱 풍부합니다 나한테 만두 잘라먹는다고 뭐라 그러는데요 뜨거워 얘들아 여러분 나도 사람이에요 먹방비지에는 입안에 철판이 있고 막 혓바닥에 세네개고 목조심 엄청 크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놀러 내려왔다가 놀러 앉았어요 맛있다 갈비만두 앞으로 심심할 때마다 혹은 술 먹을 때마다 사다가 놔뒀다가 쪄 먹어야겠다 안주로 갈비만두 맛있네 방금 옷에 튄거 같은데 방금 옷에 튄거 같은데 피자 방금 옷에 튄거 아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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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안주를 먹으면 살 쪄요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술 먹으면 쪄요 부처한테도 오래 살았었죠 최근에 들은지 얼마 안됐어요 먹든가 독하다 원수입 벌고싶다 통장 잔고가 천만원 이상만 유지했으면 좋겠다 고정적으로 어 탔어 근데 괜찮아 얘는 뜯어낼 수 있어 찬게 좋다고? 찬거 먹으면 안걸려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담배부터 끊으세요 이러겠지 음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서 냄새난다 여기서 잡내가 나네 오래전은 비전이 안나는데 여기서 잡내가 나네 고기 냄새 냉동이라 그런가 별로네 한번 더 먹어봐도 야 죽을거면 먹다 죽어야지 안걸려주는것보다 먹방뿐이면 먹다 죽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만큼 영광스러운게 어디서 먹방뿐이면 방송중에 밥을 먹다가 죽어야 제일 영광스러운거야 아닌가 아 근데 너무 뜨겁다 불을 껐는데도 불하고 이게 자동온도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 멋대로 하네 너니깐님 어서오시고요 처음보신분들 추천은 공짜입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되게 방송 빨리 시작했어요 원래 지금 이 시간에 먹고 있어야 되거든요 나 그러니깐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느긋하게 오래오래 많이 먹겠다는 소리에요 어차피 스티커도 받았겠다 미션 석섹스 천천히 먹겠습니다 많이많이 오래오래 어차피 옆에 팩 하나 더 있어 600g 더 먹어야돼 그래서 밥 안먹는거에요 한 팩을 더 먹어야돼가지고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그냥 아점 안했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이게 밤에 일하니까 밥먹기가 좀 그래 자고라면 밥맛도 없고 軸은 vurught Better 따뜻해야 cat 차라보레 좋 theory z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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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0만원짜리 UF마이크 우이님 고맙습니다 생일선물 미리 주셔서 이런 맛에 자랑하는거지 내가 굳이 미쳤다고 밥먹고 늘려갖고 일 기다려갖고 여기서 이럴까 그리고 아까 누가 이거 떡갈비라 그러는데 명칭 스테이크에요 자판 안보여요 여기? 화면에 스테이크라고 되어있죠 무시하지마세요 떡갈비 아니고 스테이크에요 좀 맛없는 스테이크 명칭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메뉴판에 떡갈비 스테이크 떡갈비 만드지마세요 골고루 바로가 오리 먹고싶어요 사드시면 되는데 오실래요? 그냥 드릴게요 가비만두 아 제주도에요 뜨겁다잉 아 안달아 못먹어 뜨거워 저랑 성산일춘봉에서 소주 한잔 가능하세요? 아니요 성산일춘봉에서 믿어드릴 수 있어요 술은 나 혼자 먹고 그냥 뜨거운거 못먹은 편이에요 뜨거운거 매운거 쥐약 물가 좀 턴다 나중에 제주도에서 할건데 그때 진짜 만나고 싶다는 이뻐요 죄송합니다 너무 뜨거워 싸서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싼 뭐 없으면 남자들은 이쁘면 다 되나보옴 나는 방송상 멘트니깐 그냥 알 수 있는게 아이디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뻐요? 물어본거죠 그렇다고 초면에 대놓고 못생겼죠 이럴 순 없잖아요 왜 또 막 설득되지 않니? 내 말 들으니까 니 못생겼죠 이것보다 이뻐요? 이게 낫잖아 아 유부녀래요? 아 결혼했구나 왜 그러는거야 나한테 나도 그러지마요 싸서 먹어야 안 뜨거워 맞춤밥 줄거예요? 좋네 꼭 뭐 그런 감정이 하나 만나나요 그렇죠 그런 감정 아니어도 만나죠 갈비만두요? 그냥 먹을만해요 근데 아무래도 직접 쪄가지고 파는데보다는 맛없어요 냉동이다 보니까 그냥 먹을만해요 아 여름이 뜨거 좀 잘라놔야겠다 뜨거워서 아 천장 닦아지네 오늘 음료 방금 먹었는데 또 먹어? 탄산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밥 먹을 때 탄산 많이 먹으면 밥 많이 못 먹어요 여러분 알고있죠? 기진반 여러분? 아니 오늘 오리니까 오리 오리반 여러분 오리반 여러분의 드기선생님 오리 오리 꽥꽥 꽥 꽥 계속 댄비시네 배는 채워야 되잖아요 음식이 앞에 있는데 배고픈데 뜨겁다고 안 먹으면 뭐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처음 오신 분들 추천은 공짜고요 추천 20분만 더 누르면 400개인데 추천 눌러주세요 나 오늘 한 5만원 쓰고 별풍 100개 받았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추천은 공짜니까 시청을 다 생각하고 눌러달라는 뭐 그런 얘기죠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아 우리 별의경언님 별혜를 오우싶어 오우싶어 아이 매일 한번 내가 먹을게 아 진짜 뜨거워 다 됐어 옆 보이고 입천장이고 진짜 뜨거워 거짓말 아니고 나 저 스테이크는 안먹을거에요 스테이크 아니야 떡갈비 진짜 짝퉁이야 저거 안먹을거에요 냄새 나 처음 그냥 먹었을 때 냄새 나는데 두번째 세번째 먹어봐도 냄새 나 결론은 냉동이라 그런가 쟤는 아니야 냄새 나 고기가 한.. 으흥 하으 소흙 먹을거에요 소흙 먹을거에요 소흙 먹을거에요 오 오리는 한팩 더 있어요 저거 먹어야 되는데 오이 오이 먹을릇 없는데 뭘 달라고 이거 가져가 택배로 착불로 붙여도 돼요 택배로 착불되는 부분입니까 근데 아이스 포장해야 되잖아 가다 상하겠다 날씨 안좋아가지고 좀 길다잉 아이스 포장해야 되는데 포장기 많이 드네 여러분 어서오고요 사 먹는게 낫지 야 얘네 왜 불 꺼야겠다 얘네 왜 이렇게 뜨겁냐 속도로 못 내겠네 안팠어 화분하다가 찾아보는거야 그렇게 안팠어 봐봐 밑에 검은밭탕이라 많이 타게 보이는거야 내가 그렇게 많이 탔으면 먹었을까 안팠다고 이게 안에 검은 불판이라 탄게 많이 보이는거야 타게 많이 타게끔 보이는거야 살짝 타도 아까 이거 조금만 타도 이거 안먹는데 되게 뭐라 그랬는데 내가 오늘 조명 좀 어두워 보인다고 내가 조명을 다 받아서 그래 옷때매 소세지 먹어요 소세지 먹어요 아이 기집애 콜라 한잔 먹으려 했더만 나 얼마 줄거야 뭘 얼마 줘 쟤 뭔 말을 하는거야 쟤는 아 그거 요정댄 좀 오셔가지고 문제된거 언덕이라고 나도 알고 있었어 기름 빠지는 곳은 가운데 있어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기름이 이거에요 형 비오는 날 짬뽕 하나 배달시키면 민폐에요 안해줄걸 이 시간에 안해주지 않을까 짬뽕 하나 맘두 이제까지 먹었어요 자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고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고 추천가지 전 돈 안됩니다 한번씩 꾹꾹 소리베라님 소리베라님 내가 큐빵 하나 줄게 어차피 그거 맞추면 큐빵 10개였으니까 큐빵 하나 줄게 나 또 악덕매니저는 아니잖아 별풍선 30개입니다 장난이야 큐빵 하나 줄게 이래건 저래건 언덕을 모르는데 소리베라님이 미리 연습했을 때 어제 알려준 거니까 살짝 근데 오리 기름 냄새 이런건 어떻게 빼야 됩니까 스티커 500개만 스티커 500개 큐피 5개만 짜고 미친지 탔는데 지금 또 간만에 나 이거 기름 기름이고 냄새가 어떻게 빼야 돼 문은 지금도 열려있어요 하다가 다 먹었네요 한 팩 더 있어 영수증 들어갖고 합별받아야겠다 담배로 바꿔와야지 현금으로 바꿔 볼게요 뜨거워가지고 계속 호흡을 면서 바닥에 기름 튄거에요 옆에 지금 앞에도 신문지 깔려있고 옆에도 신문지 쭉 깔려있어요 안보이죠 옆에 신문지 다 깔려있어요 모니터 앞에도 신문지 깔려있고 아니 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영수증으로 버릴 수가 없었어요 뭐 8만원 7만원이 나오니까 동네에서 장보 동네 마트에서 장보 온건데 차가웠다 차가웠다 더워요 겨울 잠옷이에요 야 깻잎값 올랐더라 그 한 묶음에 원래 깻잎 한 200원 300원이면 샀는데 두 묶음 묶여있는 거 900원 받더라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주부주부 같잖아 옛날에 상창 요리방송을 몇 달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좀 잘 알았었는데 아 깨니까 몰랐으면 간만에 깨잎 샀는데 깻잎값 올랐다고 쌩까냐? 안먹어 기분 나빠 깻잎 2묶음에 900원이요 묶여있는 거 우리 구명회장님 어서 오시고요 몰랐어요 옛날에 200원 한 단에 200원 300원 좀 샀는데 단호 그냥 애호박 값이 얼만진 모르겠는데 내가 마지막 요리방송 할 때 그 1월 말에 폭사를 했을 때 애호박 하나에 2000원 2500원 와 못 사 먹겠더라 그거 어떻게 다 먹어 그 뒤로 요리방송은 끊었었는데 날도 너무 추워지고 막 가격들이 이제 식자재 가격들이 폭등하기가 가지고 야채값들 간만에 깨잎 사보니까 깨잎값이 올랐더라고 지금 애호박 1200원? 애호박 원래 한 1000원 1000원 막 그랬었어 처음에 조개도 주고 있었어 옛날에는 28이요 우리 구명회장님 나 스티커 받았다 부럽냐 응 애호박 탈 때는 500원까지도 해요 그니까 막 두 개에 1000원씩 할 때도 하지 있지 어우 바람 겁나 세다 바람 소리 들린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이 갈비만두 약간 아쉽다잉 구명회장님 나 쌩 까는 거야? 저 요리 되게 잘해요 제 유튜브 가시면 자취생 요리교실 먹방들 있어요 스테이크 냄새나 안 먹잖아 고개에서 냄새나 자취생 요리교실 기숙형님 어서 오시고요 아 나 오늘 진짜 잠옷 입고 먹는데 운영자님 안 왔으면 나 올 뻔했네 제 자신 있는 음식 제 자신 있는 거 제 자신 있는 거 상겹살 상겹살 오늘 이벤트가 10시 까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아홉 시켜갖고 아홉 시간부터 먹었어요 비즈님 초년시대 태연 닮았어요 저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뭐 올이 이벤트 이런 거 다 있노 오늘 5월 2일이잖아요 오이 오오리 뭐 그런 뜻에서 야 나 오늘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겨울잠 옷 입고 개고생하면서 구워 먹는데 운영자님 안 왔으면 진짜 어후 나 막 왔다 갔으니까 망정이죠 밑도 끝도 없는 태연 아 자신의 방에 여우 운영자님 오셨 오셨던 듯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아 여자분 여성분이셨나 또 돼지 잡읍시다 다른 방에서 본 운영자님이 저건 딱딱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내가 또 여자들이 좋아하지 내가 또 아 배불러 젓가락 잘 못해요 저 엑스자인데 잘하는 척 이런건 뭐 못집어 잘하는 척인데 이런건 뭐 못집어 이런건 뭐 못집어 그냥 잘하는 척은 할 수 있어 엑스자 네 오늘 이벤트라 좀 눈에 좀 띄어가지고 운영자님 오게 하려고 복장을 좀 갖췄습니다 이게 원래 본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늘 오리먹는 날이에요 젓가락 무소유가 여자들이 좋아하는데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없는게 아니고 내가 안 만드는 거예요 어 저에겐 항상 팬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이스크림 갖고 올게요 고맙습니다 뭐를 아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멘